오늘은 뭐 우리 집 집들이하는 날입니다. 집들이. 얼마 전에 가족들끼리 부산에서 어머니 올라오셔서 온 가족이 모여서 집들이를 하고 사회 친구 집들이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와. 역시 리치다, 리치. 마리네이드도 하시고. 저 정도 해 줘야죠. 진짜 잘 하신다. 되게 오래된 양식 셔프 같다. 정회장님. 누구세요? 옛날에 하두리 캠 생각. 각도가. 형 성공했다. 아쉬웠나 전 회장님.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이게? 이게 나야. 여기 약간 조건이 되겠는데. 진짜 근데 한참 걸리네. 이거 또 어서 본 거 있어서. 뭘 이렇게 많이 뿌려놨어. 야 우리 형 누구 아는 거야? 저는 일단 서줬어. 수바게리 한 적 있나요? 수바게리? 수바게리. 수바게리는 무슨 일본 요리인가요? 수바게리. 오일 파스타는 많이 해봤어. 지금 봉골레 하고 있어. 봉골레? 봉골레 레이스 아니야. 봉골레 파스타잖아. 그러니까 오일 파스타잖아. 크림 파스타 아니고. 모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운 얘기가 파스타가.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라고? 내가 준비하라고? 어. 네가 한번. 형 닮았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섯 공개 전에. 야 이 집에 좀 어울리지 않냐 파스타가. 그러면 일단 냄비 형 냄비. 내가 오일 파스타 몇 번 해봤거든요 지금. 라면 냄비가 나오더라고. 파스타 형 냄비는 아닌데. 아니 끓일 때 파스타 끓일 때. 야 무슨 라면 냄비에다가 파스타라니까. 기한하고 이렇게 젊은 애도. 젊은 애들이요? 기한도 안 젊어 있어요. 잘했어. 안 젊는데. 내 힘을 40이야. 기한 왔나 보다 기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한파스타님 어디에다. 신고 잘하라고 하는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유. 아유 들어왔어. 아유 들어왔어. 성공의 냄새. 아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유 록이 엄청 좋네. 아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잘 지내셨어요? 아 이날이 저 코백 녹화 날이어서. 가고 싶었는데. 아 알겠다. 아 집. 아 집 좋다. 아유. 아유. 왔어? 네 형님. 아유 좋네. 사람이 부쩍부쩍하니까 되게 명절 같고 되게 좋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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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테리어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깔끔하지. 이제 진짜 때가 됐나 봐요. 뭐. 이제 때가 돼? 이제 연예인으로 보면서. 아 그리고 이제 장가를 진짜 가실 준비가 되시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 화사는 덕담도 참 이쁘게 하네. 아니 이것도 바뀌었어. 원래 되게 날가는데. 어? 옛날에 와셨지 화사. 팔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팔아버지 집으로. 팔아버지 집으로. 팔아버지 집으로. 얼굴 터질 것 같아. 우와 이거. 이거 아직도 있네? 이거 해봤어요? 이거 옛날에 있어? 어? 팔아버지 집으로. 야 화사야 일단 먹자. 아 네. 우리가 저기. 이태리 약간 나폴리 느낌으로 좀 음식을 했으니까. 어어 어어. 우와 파스타까지? 내가 한 거야 본 걸로. 아니, 파스타 왜 이렇게 매맞았어요? 빨리 먹으니까요 이거 빨리 형 숟가락 아니, 형이 드세요, 앉아서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디 젓가락 안 매맞은 건 모르겠어 그거 어디 갔어요, 젓가락? 뭔가 차린 것 같은데 안 차린 느낌이다 차린 것 같은데 안 차린 느낌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야, 젓가락? 여기, 여기 이게 뭐, 금이에요? 금수저? 어디서 또 이런 걸 구했어 유물 아니야, 유물? 유물 아니야, 유물? 아, 이거 뭐야? 아, 어떡해 그냥 김치찌개 할 걸 아, 이거 뭐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이거 쓸 거야? 이거 양성인데 아니, 아니 암모나이트인데 이게 뭐야? 형이 진짜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나 자, 빨리 먹읍시다 오, 아이, 비주얼이 괜찮네 감석 스테이크 아, 달걀 좀 자를 걸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일단 면을 먹고 일단 한번 까먹고 잘 먹겠습니다 형도 형님, 형이가 힘든 게 만들었으니까 그래 형모가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형모가 힘든 게 만들었어 화사회원님은 오늘 기한파산이 잘 드시니까 확실히 로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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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이게 내 거야? 맛있지? 응 이게 내 거야? 너무 안 돼? 나 지금 싱거... 싱거, 싱거. 싱겁다고? 어때?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면만 삶으면 느껴져. 그냥 면만 삶으면 느껴져.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봐. 어, 너 되게 짱해 먹는구나. 아니야. 짱해 먹는다니요. 아, 이 새키야. 다 같이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기침을 왜 그렇게 해요? 너무 맵더라고. 아까 너무 많이 넣었어 고추를. 이거 태국 고추지? 너무 맵더라고요. 매운 걸 좋아하면 돼. 소금을 왜 안 먹어요? 소금. 소금 간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안 까먹었다. 드실 때. 난 너무 좋던데. 저거 약간 빙초산 같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맛은 있었어요? 맛은 별로였어요. 스테이크가 궁금하다. 야. 바로 스테이크로 가는 거야? 스테이크는 소스 없이 그냥 먹는 거야. 무사히 먹잖아요. 스테이크 진짜 오빠. 태국 고추 때문에 태국 고추. 오빠 스테이크 먹어요. 근데 스테이크 너무 맛있다. 스테이크 안심입니다. 스테이크. 다행히 나와. 와 스테이크 맛있다. 그래? 그래? 진짜 맛있어. 진짜 잘 구웠다. 애들 숙면하다가. 내가 잘 재워. 잘 재워. 근데 형님. 술을 사는데? 와인. 와인 좋지. 와인 좋지. 냉장고에 와인도 있고. 음. 음. 이거는 형님. 남편이 드세요. 나 그래요? 음. 음. 아. 맛있잖아. 어휴. 잠도 예뻐.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집을 사고 이렇게. 집들 해보니까. 좀 신경 써서 산. 포크랑. 라이프랑. 라이프랑. 시키도 라이프랑. 라이프랑. 코옥이랑. 약간 자랑하고 싶은데. 맞아. 무적한 시. 다투부처럼. 와인 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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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야. 옛날에 이런 데 파르펜을 놨는데. 파르펜. 맞아. 요즘엔 커피숍에서 파르펜 안 파는데. 아니 살짝 낯설어요 지금. 왜? 너무 변해가지고. 아휴. 낯설어. 저 테이브도 너무 고급적. 아휴. 그래? 고마워. 아휴. 아휴 형이. 좋네요. 아휴. 우와. 자. 광규 형. 입주를 축하합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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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어? 파스타 스테이크 먹는데 왜 압력 박수 소리가. 아니. 아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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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먹으면 또 허하거나 좀 비릴 수 있잖아. 진짜 우리 엄마랑 똑같으시죠. 아휴. 시골이 의심. 시골이 의심. 배워보면. 배워보면. 혹시라도 김치. 김치. 마음 찾으면.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스테이크 생각. 아무것도 안 먹는데. 야채도 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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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냉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휴.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이제. 먹으면 되지. 근데. 진짜. 되게 불편한 느낌이 없다. 잠깐만. 아 재밌었겠다. 아니야. 열려있다. 아이고. 아니야. 열려있다. 아이고. 야. 옛날에 이태리 느낌 내면 뭐하냐. 밥 덜어드리고 있는데. 니가 밥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냐. 근데 스테이크 생각도 안 먹는데. 진짜 아무도 안 먹네. 아니 밥을 뜨면 죽어? 밥. 밥 찍으면 돼. 아니 밥. 스테이크 다 먹는데. 아. 밥 한숨 뜨지. 밥 한숨 떠야지 끝나는 거야. 아니 밥 먹던 분 밥을 먹고. 밥 먹으면 밥 먹어. 아니 집들이 왔는데. 밥 퍼줘? 어 밥. 밥을. 한국미만 또 와서. 내가 밥을 뜰 테니까 얘기하고 있어. 밥 터면 또 먹는다. 다른 배지 다른 배. 한국사람 밥이야. 그럼. 저는 밥 괜찮습니다. 야. 원래 할아버지 집에서. 누름바. 누름바. 벌써 됐어요. 누름바. 잡아 잡아. 아니 김치 가져가.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 냄새 냄새. 형님 어머니 김치. 그래. 와 김 대박. 오. 오 맛있겠다. 오 김치 너무 맛있겠다.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이렇게 하면 집들이 음식 왜 한 거야. 아 이게 맛있다. 아 이게 맛있다. 밥에다가. 이게 뭐야. 근데 와인 먹다 갑자기 밥 김치 김이 좀. 매우 서양식 수저에다가. 아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김에 김치가 제일 잘 먹었어. 아 그래. 이거 최고야. 알았어 알았어. 오 진짜 잘 먹은다. 역시 한식인가 봐. 아니 니 티 아파서 니 진짜 배고팠나 봐. 저렇게 잘 드시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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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맛있지 마요. 복스럽게 먹는다. 형은 나는 바꾸는 거야. 바로 고향까지 하시지. 그래. 그럼 그럼. 무조건이지. 어우 고향치 먹는 거 같네. 마지막에 먹는 게 제일 맛있네. 진짜. 와 너무 맛있었어. 고맙다. 고맙다.